아 이거 노랑놈이 저기 남놈이네요. 검은놈이 순놈이구만. 그래서 노영선이하고 흑광구야. 아니 노랑색이라도 노. 영선. 흑광구. 이름은 광구인데 흑신. 검은색이니까 흑광구? 백광구야 이름이. 노영선하고 원래는. 근데 노영선하고 흑광구야? 노랑색이라서 노영선이고. 여자이름이잖아. 걔네들 남자야.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는데요? 아니 와서 좋아해. 걔네들 또 내가 부르니까 좋아하잖아. 아유 새끼. 막 물을 낳고 빠른구만.